닥터파이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파이어입니다 캔 RC카를 활용해가지고 퍼플미티어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한 대가 더 있어요 요거를 이제 개조해서 또 뭔가 다른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아무래도 레어카트랑 레전드 카트랑 좀 구분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능적으로 훨씬 우수한 RC카를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주일째 배송이 안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또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긴급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짠 다이소에 가서 이 귀여운 차들을 샀습니다 이 차량으로 뭘 만들어줄 거냐면 바로 팬더카트 엄청 귀엽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일단 다이소에 가서 만들만한 거 없을까 차 제가 뒤져보다가 자 요 차가 돼지같이 똥똥하게 생긴 게 팬더카트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구매를 했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흔히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던 태엽자동차입니다 태엽자동차 오 잘 굴러간다 오 잘 가네 자 어쨌든 개조할 거니까 저는 요 검은 색상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서 요거 껍데기를 다 뜯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가볍네 아까 속도가 좀 느려서 좀 아쉬웠는데 이거 빼니까 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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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팬더카트의 특징이 뭐냐면 팔과 다리가 바퀴를 다 감싸고 있어서 바퀴가 안 보여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크다 머리 진짜 크다 이거 어떻게 차가 앞으로 가냐 이렇게 큰 머리가 자 어쨌든 요걸 요대로 지금 머리가 요렇게 오면은 땅에 처박혀서 앞으로 가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요까지 팔다리가 요까지 요렇게 오고 요 앞을 머리로 전체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요 바퀴가 그 머리 중심부쯤에 위치를 해야 머리를 버티면서 얘가 앞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팬더카트 안에 요 쏙 들어가는 부분 있죠 운전사 요거 부분에 지금 요 태엽이 있는 바람에 이거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유질한 채로 팬더카트 모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구멍에 딱 넣어주면 요게 잘 돌아가죠 음 잘 갑니다 근데 문제가 요 유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아주 얇게 테이프 한바퀴만 감아도 충분히 안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러면 좌우로 안 움직이죠 됐스 이거 이제 뭘로 만드냐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신소재를 발견을 해서 요 주물럭 비누 요게 딱 클레이처럼 만들기도 쉽고 딱 굳어지면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바퀴가 비누에 닿으면 안되기 때문에 바퀴 보호 가드를 또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만들어주면 기본적인 차체 변형은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두꺼운 요 네임펜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드를 이렇게 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아씨 아끼는 건데 이거 잘가 자 요거는 요렇게 버리지 않고 계속 써주겠습니다 괜찮은 네임펜이라 버리가 아깝네 자 요걸로 이제 가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됐어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안에 바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다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주물럭 비누를 활용을 해서 핸더카츠의 이 귀여운 모형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서부터는 뭐 쉬울 것 같아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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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불장난 보고 싶지 닥터 파이어 장난감 갖고 싶지 샘물로 닥터 파이어 불장난 보고 싶지 닥터 파이어 장난감 갖고 싶지 샘물로 닥터 파이어 안녕하세요. 닥터 파이어 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닥터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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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껍 Joan 그 P 청구맨 talking itta 이 ije 회 him 난 쇠물왕 닥실래 박터파이어 로맨틱불쟁이 몰래 봉꿀잼이 가끄나 몰폰하다 엉켜둔다 엉켜둔다 파이어 당판은 오늘도 불장 나 다운이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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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장 난이 보고 싶지 닥터 파이어 장난감이 갖고 싶지 샘물 파이어 불장 날 보고 싶지 닥터 파이어 장난감 갖고 싶지 샘물 파이어 파이어 안녕하세요 닥터 파이어 입니다 닥터 파이어 입니다 오 대박 닥터 파이어 자 여러분 야 진짜 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점토로 뭐 만드시는 분들 있죠 클레이나 뭐 이런거 아 진짜 존경합니다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에 비하면 저는 점토를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해 본적 별로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봤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 어쨌든 멋지게 한번 굴려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전 출발 뭐야 다시 장전 출발 귀엽네 이게 지금 머리가 대두라서 속도가 많이 느려진 것 같아 차가 무거워졌어 진짜 느리게 가 대박 자 다음주 제가 주문한 RC카가 해외배송에서 도착을 한다면 세이버 레드 제노 중에 한번 또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닥터파이어습니다 닥터파이어 닥터파이어 싱enta 낙epy 마시니 닥터파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